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족 부스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지하미라. 엘리오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오는 그들의 나이가 욥이 하나님을 제거했다. 엘의 왼쪽의 부대는 바라셀의 부지테의 롤의 가족의 부지테의 가족이 품어했다. 지지한 왼쪽의 왼쪽의 왼쪽은 품어했다. 이 왼쪽은 천의 왼쪽의 정권을 유지했다. God. Also against his three friends his wrath was allowed because they had found no answer and yet had condemned Job. Now because they were years older than he Elio and waited to speak to Job, when Elio saw that there was no answer in the mouth of three men his wrath was allowed.